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투자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유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면 100% 실패를 합니다. 주식투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을 지키면 초보자도 가정주부도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코스피 지수가 2633.45로 마감을 했어요. 이달 들어가지고 처음으로 2630포인트를 넘어갔습니다. 오늘 보면 외국인들이 2904억을 매수를 했고 기관이 117억을 매수를 했죠. 다른 것보다도 외국인들이 그래도 이틀 연속으로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지수가 0.39% 상승, 어제 1.02% 상승하면서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죠. 우리 증시가 오늘 이렇게 상승한 것은 간밤에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전체가 상승을 한 이러한 상황이었죠. 특히 다우 지수하고 S&P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하면서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그 덕분에 우리 증시가 이렇게 상승을 했고 특히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강세를 보였죠. 반도체 강세. 이게 반도체 쪽에서 보면 간밤에 엔비디아 주가가 말이에요.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죠. 그러면서 보면 사상 최고가를 지금 기록을 하면서 시가총액 계속 2위로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올려가면서 결국은 반도체 쪽에서 좀 훈풍이 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반도체 쪽이 상승을 했는데 외국인들이 말이에요. 반도체를 서서히 매수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반도체 훈풍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오늘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4%, 셀트리온이 2.4%. 이 바이오 제약주들도 또 역시 이렇게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의약품업종의 강세가 두드러진 것은 다른 것보다도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호실적이 기대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유한양행이라든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관련주들이 전체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일단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보면 오늘 조선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HD, 현대, 중공업을 비롯해 가지고 HD, 한국, 조선해양 이런 이것이 이제 환율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환율을 지금 보니까 오늘 1원 60전이 상승을 했죠. 1,360원 20전을 상승을 하면서 환율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또 얘기해서 조선주는 환율에 또 수혜를 입을 이러한 상황이래서 이렇게 조선주가 올라가면서 특히 선박에 들어가는 엔진이라든가 기자재 종목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반면에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약세예요. 2차전지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이 0.62% 약 보압을 맞이했고 그리고 또 보면 포스코딩스가 3.29% 마이너스. LG와 그리고 삼성 SDI가 각각 2.43, 2.23 마이너스죠. 포스코 퓨처임이 2.2, 7% 이렇게 하락. 2차전지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가 하락한 것은 아무래도 테슬라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테슬라가 여기에서 이제 로보택시 이것을 발표를 하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실망감. 이 실망, 실망감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2차전지 업종이 부진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인 자율주행 택시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거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테슬라가 급락을 했다가 간밤에 조금 반등은 좀 나왔어요. 한 적에 9% 가까이 하락하던 주가가 한 0. 보니까 62% 상승을 했네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또 이렇게 2차전지 관련 소재주 전반적으로 약세를 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면은 간보 미국 증시를 보니까 미국 증시. 오늘 먼저 아시아 증시 봅시다. 아시아 증시가 일본 닛게이 지수가 0.77%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또 대만 가권 지수는 1.38% 상승을 했는데 오늘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무려 2.53% 급락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홍콩 항생 홍콩 해치 지수가 각각 3.67, 3.99%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화권 증시는 전체가 약세를 보인 하루였었고 그동안에 중화권 증시 상당히 잘 올라갔었죠. 상해 종합주가 지수 뭐 그냥 쭉쭉쭉쭉 여기에서 이렇게 경기 부양책. 우리가 이제 보면은 지준율 인하. 지준율 인하에다가 그다음에 또 여기에서 주택담보, 담보대출, 금리 인하. 이거 때문에 결국은 중국 증시가 급등을 했다가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알고 보면 별 거 아니에요. 지준율 인하하고 이렇게 담보대출 금리 인하했다는 거. 단지 그것 때문에 급등을 했었는데 홍콩 항생이라든가 또 심천이라든가 다 여기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죠. 다른 것보다도 미국 증시가 굉장히 이렇게 보면은 사상 최고치.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 지금 오늘 0.417% 상승을 하면서 4만 3천 포인트를 넘어갔어요. 이야 이게 뭐 역사적으로 4만 3천 포인트 처음 넘어가는 이런 그 상황이 발생이 됐죠. 자 그리고 또 S&P500 지수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서 오늘 0.77%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안 했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상황을 맞이했죠. 자 다른 것보다도 미국 증시가 이렇게 상승하는 것은 실적. 자 지금이 어닝 시즌이에요. 자 어닝 시즌이라는 것은 실적 시즌을 얘기하죠. 실적 시즌 실적 발표. 그러다 보니까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오늘 그 간밤에 콜럼버스 때의 휴일이었어요. 그런데 뭐 채권 시장은 문을 닫았지만은 주식 시장은 열리면서 결국은 주가가 이렇게 강세를 보인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면서 일단은 하락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중국의 경기 부양책 그리고 또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이 이것이 투심을 녹이면서 결국은 주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하루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특히 엔비디아. 자 엔비디아 주가가 말이에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목표 주가를 증권사에서 지금 150달러까지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138달러. 138달러 0.7센트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가가 2.43%나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뭐 엔비디아 블랙웰 이것이 1년치가 지금 뭐 이게 다 팔렸다. 소위 말해서 아직 생산도 안 했는데 이 예약이 들어온 것이 말이에요. 1년치가 지금 뭐 다 팔린 상황이에요. 야 그러니 얼마나 이 AI 쪽에 이게서 시장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가 이러면서 결국은 엔비디아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 목표 주가가 지금 150달러까지 올리는 이란 그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테슬라. 테슬라가 그 로보 택시. 자 이것이 실망감 때문에 뭐 9% 가까이 하락을 하다가 오늘은 좀 0.62% 조금 좀 그래도 이렇게 그 상승 반등이 나오는 이란 그 하루였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오늘 국제 유가가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서부 텍사스 중질류가 2.28% 하락을 하면서 73달러 83센트를 이렇게 기록을 했죠. 그리고 또 브랜트류도 역시 또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2% 하락을 했네요. 77달러 46센트를 기록을 했는데 국제 유가가 이렇게 하락을 한 것은 다른 것보다도 오펙 석유 수출기구죠. 거기서 2025년도에 이게 석유 수요가 굉장히 좀 낮아질 거다. 그런 예측을 내놓으면서 결국은 국제 유가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 증시는 계속 그 호조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또 이 덕분에 우리 증시가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2633.45로 마감을 했어요. 외국인들이 일단은 매수가 지속되는 것만 해도 좀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5월의 1만에 그래도 반등이 나오면서 773.81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하이닉스. 오늘 하이닉스 주가가 말이에요. 그래도 외국인들의 매수, 기관의 매수 오늘 다 들어왔어요. 지금 보면은 종목별로 이렇게 봤을 때 보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무려 지금 얼마나 샀냐. 2,040억을 샀어요. 2,040억 기관이 오늘 뭐 얘기해서 또 매수가 들어왔죠. 한 10억 정도. 개인들이 오늘 뭐 여기에서 1,990억 정도 매도가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일단은 여기에서 그 바로 하이닉스 쪽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19만 전자를 넘었어요. 오늘 뭐 5천 원 넘어가면서 19만 2,900원. 그래서 19만 전자에 도달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쪽에 보면은 삼성전자. 그러면 하이닉스는 왜 올라갔냐. 하이닉스는 아무래도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뭐 이게서 사상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HBM3E 이것을 독점 공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또 수혜가 예상되면서. 이게 1년치의 생산 블랙웨일이 다 여기에서 계약이 됐다. 뭐 이런 그 상황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하이닉스에 대한 또 수혜 거기에 대한 또 기대감 때문에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자 반면에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 주가가 뭐 여기서 0.33% 이렇게 상승을 했지만은 기관은 매수를 했어요.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 다른 것보다도 기관 쪽에서 지금 오늘 뭐 외국인들의 매도가 그래도 어제보다도 좀 줄었어요. 어제 90에서 940억을 매도를 했죠. 그래서 오늘은 620억 정도. 지난 11일 날 같은 경우에는 3930억. 야 몇 천억에서 지금 뭐 여기에서 보면은 940억 620억. 그러니까 그만큼 매도세가 굉장히 준 상황이죠. 반면에 기관의 매수 기관의 매수가 지속되고 있는데 기관 중에서도 특히 지금 보면은 연기금 그리고 투신 이쪽에서 계속 매수하고 있어요. 연기금이 매수한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저가 매수 소위 말해서 주가가 여기에서 저점이란 것에 대한 또 여기에서 기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투신 같은 데서는 투신은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펀드를 들어가죠. 펀드를 가입을 합니다. 펀드 가입. 그럼 펀드에 가입을 했으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투신에서는 이렇게 뭐를 사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투신에서 삼성전자가 들어온다는 것은 이거는 뭐 저평가의 상황. 그리고 이제 거의 뭐 주가가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 이렇게 연기금이나 이렇게 투신이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들이라고 해가지고 한 군데에서 매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군데에서 외국인 창고에서 매도를 하는데 일단 그래도 매도량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일단 삼성전자도 그래도 지금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는 이런 상황을 여기에서 3일 연속이네요. 3일 연속 어제 2.53% 올라갔고 오늘 0.33% 그래도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으면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각 업종별로 매수세를 봤을 때 외국인들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 매수를 2,900억을 했죠. 2,900억 한 중에서 모처럼 여기에서 반도체 쪽에 전기전자에 979억의 매수가 들어왔어요. 아무래도 의약품에서 한 1,182억의 매수 그리고 또 운수장비에서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는데 전기전자총 전기전자 그러면 아무래도 반도체죠. 반도체 역에서 아무래도 하이닉스 쪽 이쪽하고 관련 부품 업체들의 하이닉스 이쪽으로 장비업체 이쪽으로 좀 이렇게 해서 들어왔다. 삼성전자 안에 보면은 매도 금액이 많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게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렇게 반도체에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기관들이 삼성전자를 꾸준히 투신하고 연기금에 매수하고 있다. 이것은 반도체가 또 반등이 나오는 이란 시점에 서서히 시작을 알리는 하나의 또 신호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를 사고 굉장히 걱정했어요. 제 주변에서도 지금 뭐 여기에 삼성전자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내려온 게 8만 원에 샀으면 한 25%가 마이너스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8만 8천 원 고점에서 샀다 이렇게 했으면은 마이너스 한 30% 정도 됩니다. 아니 오죽 매스컴에서 삼성전자가 이게 아주 악재의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제 주변 사람들이 물어요. 삼성전자 뭐 부도난다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고. 참 매스컴에서도 계속 두드려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바로 햇뜨기 직전에 새벽. 이 새벽이 여기에서 제일 어둡다 이렇게 얘기했죠. 제일 어둡다는 것은 지금 이 증시의 상황에서 뉴스. 뉴스가 최악으로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견디질 못해요. 이런 것 때문에. 왜 주변에 계속 뉴스가 악재 뉴스만 계속 여기 흘리다 보니까. 이때가 결국은 지나고 보면은 바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새벽 새벽이라는 거 여러분들 하여튼 명심하시고 조금 좀 참고 견디면. 지금 외국인들이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반도체에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또 기관이 연기금 그리고 또 투신해서 삼성전자 이렇게 매수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 반도체는 거의 이제 바닥에 왔다. 그래서 조금만 좀 참고 기다리면서. 그리고 지금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보면은 며칠 전만 하더라도 2차전지. 2차전지 쪽에 매수세가 들어왔죠. 그러면서 지금은 뭘로 들어왔어요. 바이오 쪽하고. 그다음에 또 이 반도체. 이 반도체 쪽에 또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돌고 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종목 따라서 붙었다가는 오히려 손실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고점이 된다고. 그러면 다시 또 내려와서 내가 가지고 있던 또 내가 매도했던 종목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절대 지금 반도체 관련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금 기다리면서.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하면 20만 닉스. 금방 올라가겠어요. 여기에서 그렇죠. 지금 hbm3e 이것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는 일단 계속 올라가고 있고. 삼성전자도 여기에서 하나의 반등 시점. 이러한 것들이 바로 hbm3e 이것에 대해서 바로 엔비디아의 퀄리티 품질 테스트죠. 퀄리티 테스트. 이것이 합격을 하고 난 시점부터는 아마 주가가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괜히 이게 너무 쫄고 그러지 말고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마 내일 우리 증시도 좀 강세를 보이지 않겠냐.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하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